국내 첫 토종 스파 브랜드 이랜드 월드의 스파오가 이랜드 계열사를 활용해 자판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가 의류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으로 작년 9월 켄신턴 리조트에 첫 자판기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과 부산, 강원도에 총 7대 자판기를 설치한 상태로 앞으로 자판기 설치를 지속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판매 품목은 스파오의 주력 제품인 쿨테크 웜테크 의류와 네이비 양말 등으로 향후 고객 반응에 따라 다양한 품목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의류 자판기 사업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함께 오프라인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적은 비용으로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대형 점포가 들어서기 어려운 상권에 쉽게 진입이 가능해 관광지 등 특수 상권뿐만 아니라 지방소도시 등 다양한 상권에 들어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